나루토 스톰퍼 1부 2부 리그 넣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떻게 할거냐면은 어 이런 장면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오프닝이 나올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경기로 진행이 될 때는 이렇게 오프닝이 많이 나올거에요 어 근데 이거 자체가 한계가지고는 리그를 지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황급히 생각을 했어요 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좀 지루함없이 리그를 할까 리그는 굉장히 빠르고 어 뭐라 그래야되지 진짜 리그답게 해야되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어 근데 이 영상 하나로는 모자르기 때문에 우연히 또 허거덕님이라시는 분이 허거덕이심 아이디가 허거덕이네 허거덕분이 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36초짜리 영상 보내주셨어요 어 이 영상인데 이런 영상 참 좋습니다 뭐 게임가지고 만든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제가 만든 나루토 리그를 배너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달아달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중에서 어 제 메일 주소가 KKKUNY 골뱅이네이버.com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루토 오프닝을 어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로 메일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나루토 저 로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PNG 파일로 아마 베가스나 애프터 이펙트 그냥 에펙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최대한 좀 혹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 리그를 해야되니까 어 오늘 안에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니면은 뭐 일요일날까지 보내주셔도 되구요 되도록이면 조금 토요일날까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이제 여러분들 거를 많이 틀어드릴 거니까 좀 도와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새 유튜브를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쓰는 방송 프로그램이 유튜브 랩인데 어 이제 이미지를 잠깐 넣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캡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스코어판이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프리카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는 스코어판을 넣을 수 있었는데 엑스스필릿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뭔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줄 같은 것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다른 스코어보드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려워서 제가 지금 좀 체계적으로 리그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얹었습니다 어 이러면 이제 깜짝 같죠? 어 진짜 리그 하는 것 같고 막 뭔가 선수들도 되게 음 자기 아이들에게 막 불타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들고 조금 어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어 좀 이것도 한글이 원래 입력이 안되는데 제가 한글 입력되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스코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어 다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찾아서 지금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를 많이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많이 나루토 리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 부스에서 이제 캠키고 예전에 제가 크로마키 스크린 한 것처럼 이제 어 다음주부터는 또 진행할 것 같구요 최대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주실 때는 제가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작권을 다 막읍니다 뭐 8만개 정도 음악정도 8만개인가요 10만개 넘게 음악이 저작권을 저희 지금 어 유튜브 파트너십 쪽에서 샀거든요 제가 파트너십에 계약이 되어있는 저기 때문에 MCN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먼저 올려보시고 저작권이 걸리는 것들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본 어 하셨을때 유튜브 업로드 하셨을때 저작권이 안걸리면은 보내주시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니까 무슨얘기냐면은 이런거는 괜찮습니다 음악이 막 나오면서 그게 없잖아요 가사가 없잖아요 가수가 부른거는 조금 어려워요 가수가 부른거는 어 조금 최신 노래들은 많이 어렵구요 되도록이면은 가수가 부른 노래는 어 넣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기 콜랩 쪽이 말해서 하나하나씩 저작권을 또 사야되거든요 근데 뭐 사주긴 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어려워서 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좀 저작권에 어 이상이 없는 그런 것들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주 주말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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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